안녕하십니까 엑소옥TV입니다. 2월 28일 일요일 11시 30분 현재 상황에 전세계 지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슬란드 4.6 아 심각하네요 정말 아이슬란드는 한 15번 넘어갔죠 지금 벌써 이틀 전에 11번 있었으니까 지금 그 다음에 2, 3일 전에도 한 3, 4번 발생했으니까 그 다음 날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뉴질랜드랑 같이 지금 그 오로라 관광에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상당히 지금 아이슬란드가 심각합니다. 이게 그 자기장 지구 자기장애 교란에 의해서 치명적인 어떤 헬 인간에게 끼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방사능 피폭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이슬란드와 뉴질랜드의 오로라 관광은 가지 말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일단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화산 두 개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에이아프 얄라요쿨 화산이 그때 2010년 4월 14일날 유럽의 그 모든 항공 노선이 다 셧다운 되면서 폭발해 가지고 에이아프 얄라요쿨 화산이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아 그때 저기 이제 좀 호흡기 관련돼 가지고 건강에 대한 경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르다르 분가 화산도 지금 폭발 확률이 있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이아프 얄라요쿨 화산하고 바르다르 분가 화산하고 대지진이 날 경우에 유럽을 아예 빙하기로 만들어 볼 수가 있다는 이런 경고까지 있습니다. 네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 여기 좀 전에 또 하나 났네요. 페루에서 5.5 이게 다 이 브레고리에서 지금 계속 나고 있습니다. 아 이 브레고리가 요즘 계속해 가지고 아 코스타리카 4.6 안타까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브레고리가 이게 아르헨티나 4.4 이게 다 브레고리입니다. 알래스카 4.3 이 지금 그 브레고리 그 저기 북미 중미 남미 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지금 코스타리카라든지 뭐 알래스카 다 지금 문제고 아르헨티나도 그렇죠. 그 다음은 칠레도 문제입니다. 칠레도요. 칠레도 지금 보면은 이키케에서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 칠레에 또 그 칼부코 화산입니다. 칼부코 화산. 칼부코 화산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 그 43년만에 폭발하는 화산이 있는데 칠레의 칼부코 화산도 지금 폭발 확률이 높다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은 니카라가의 텔리카 화산. 여기도 67년만에 그 이때 2015년도에 폭발했었는데 여기도 지금 폭발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고 지금 그 또 그 좀 전에 그 코스타리카 있었으니까 코스타리카 이 코스타리카가 4.6에 지나가고 여기도 지금 브레고리인데 이 지금 투리알바 화산이 있어요. 코스타리카에 여기가 96년도에 그 130년만에 폭발을 했고 그 다음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또 폭발을 했었는데 이 코스타리카의 그 투리알바 화산 이 산호세 수도인 산호세 근처에 있습니다. 이 여기서도 지금 그 화산 폭발 이 투리알바 화산이 폭발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브레고리에 있는 나라들에서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남미 쪽으로 해가지고 멕시코 뭐 좀 전에 그 코스타리카라든지 뭐 좀 전에 또 페로 지진이 났죠. 좀 전에 페로 그 다음에 볼리비아 에콰도르 에콰도르하고 볼리비아 해상에서는 그때 8.2에 엄청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화산 폭발하고 지진하고 해일 홍수 이런 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면서 환태평균 조산대가 이 브레고리가 참 이렇게 위험한 지역이란 걸 알면서도 누군 그러더라고요. 이제 브레고리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 브레고리는 항상 살아 움직입니다. 언제나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브레고리는 이미 깨어 있기 때문입니다. 브레고리가 뭐 아직 깨어나지 않는다. 브레고리는 이미 깨어 있어요. 항상 살아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뭐 언제 깨어나니 뭐 이런 얘기 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한 사항이에요. 이게 과거의 대지진들을 보면은 칠레의 가장 큰 규모의 발리비아 대진이 60년대에 9.5가 있었죠. 알래스카에서 64년도에 대지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2004년 또 칠레 2010년 동일본 2011년 지금 그리고 나서 10년대는 올해 2021년에 대지진이 난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20세기 이전에는 저희가 대지진의 규모라든지 그런 다이터가 없어요. 파악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지진을 측정할 수 있는 매그네트도 이게 20세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20세기 이전의 데이터들은 확보를 못하지만 20세기 이후의 데이터들을 브레고리 태평양 환태평양 조산들을 놓고 봤을 때 2021년 올해 대지진이 난다는 걸 지금 자꾸 얘기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7.0대 지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더군다나 보면 이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이게 최근에 필리핀의 1월달이었죠. 2월 초였나요? 1월 말에서 2월 초로 기억하는데 필리핀에서 7.0의 지진이 있었잖아요. 오래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말씀드린 건데 7.0인데 이 7.0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 5.0 규모의 지진에서 만약에 7.0 그러면 5.0과 7.0의 차이는 900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7.0이 5.0보다 900배가 더 강도가 큽니다. 그만큼 7.0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2월 13일 날 일본 후쿠시마 나미에 해상에서 7.3의 지진이 있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히 지진이 큰 거겠어요. 지금 보시면 페루에 5.5의 지진이 있죠. 그런데 일본에서 7.3의 지진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5.0이 7.0보다 900배가 강해요. 그런데 지금 페루 5.5도 강한 거 같지만 일본에 7.3이 있단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입니다. 루마니아에서 4.1의 지진이 있었고요. 파나마 이 파나마 같은 경우가 또 왜 중요하냐면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동일본 대지진 발생 시에 추후에 파나마에서 지진이 났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눈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지진들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11시 반 상황입니다. 전세계요. 통과 5.3 네팔 4.1 알래스카의 3.4 죄송합니다. 알래스카 5.0 이게 심각한데요. 5.3 이렇게 알래스카에서 5.3을 때려버리면 죄송합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5.3을 이렇게 때려버리면은 이거 정말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래스카 5.3은 거의 없었어요. 이게 브리오일이란 말입니다. 캘리포니아 2.9 캘리포니아는 싼 안데아스 단층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리고 포클랜드 제도죠. 포클랜드 제도에서 4.8 여기는 아르헨티나 해상에 있는 건데 물론 영국형이긴 하지만 아르헨티나 바로 밑에 있는 해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환태평양 부레고리 조사인데요. 부레고리의 영향이라고 이것도 봐야 됩니다. 물론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야죠.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 사우스 셔틀레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칠레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겁니다. 모르니까 저의 의견입니다. 캘리포니아 2.5 오클라우마 또 2.5 오리건도 4.0 여기도 자주 미국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4.3 뉴질랜드 4.8 아이다호 3.7이면 아이다호 몬타나 와이오밍은 저기 옐로우스턴 그쪽입니다. 과테말라 아 이거 부레고리 4.3이 안 좋은 과테말라 4.6 오클라우마 2.5 네바다 여기 다 산안드레스 한층인데 여기 캘리포니아 앞입니다. 바로 2.5 그 다음에 일본의 화산선 볼케이너 알렌지 4.8 칠레의 4.3 말씀드렸죠. 칠레의 칼부코 화산 2015년도에 43년만에 폭발했는데 지금 칼부코 화산 폭발 얘기가 나오니 자꾸 질레의 칼부코 화산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3.1 이것도 안 좋은데 음 질레의 4.3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5.2 5.2 이렇게 나오면 5.2면 강하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의 캐르메틱 제도 4.4 여기도 이 캐르메틱 제도 같은 경우도 동일본대지 지지대 계속해서 지금 그 추후에 솔직히 전에도 그렇지만 그 추후에 계속 발생했었어요. 안 좋은 시그널이고요. 일단 브레고리입니다. 칠레 4.4 인도네시아 4.4 프레토오리코 3.2 인도네시아 4.4 애리조나 2.8 알래스카 3.2 페르토리코 2.5 오전 방송 전세계 현재 지진상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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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